파워로 스타링 새롭게 선보인 신입 걸그룹 블랙핑크가 데뷔 14일 만에 지난 2위 기록을 세웠습니다.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아직까지도 계속 새로운 걸 실험하는 과정이고 넷이 모였을 때 새로 도전을 하는 게 가장 빛이 나는 것 같아요. taste, taste, taste tea This Wasn't Hazel Performing onstage is one of the best parts 어머니의емenser Because I really didn't try to pull my hot and soul into it Easier 감사합니다. 항상 저에게 도움이 되었고 저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네, 저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.